안녕하세요. 산성역 3번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 포레스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커뮤니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에는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시니어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포츠센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시니어회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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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콜프장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시니어회관이 있습니다. 무인카페입니다. 자판기와 스크린 버튼식 카페 머신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같이 버튼식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플레이스리, 피 increased 톱스센터, 헬스장 전경 헬스장 전경입니다. 최신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피트니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탁구장은 2개의 테이블 이용 가능하십니다. 스크린 골프입니다. 최신식 골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스크린 골프 어린이집입니다. 1층에 의지하고 있으며 단지 내로 안전하게 등원 하원 가능합니다.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작은 도서만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책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도 있어 원하시는 간의 수강 가능합니다. 스크린 골프 남자와 여자 독서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칸막이가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커뮤니티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매물 많이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 많이 있습니다.